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제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상이 궁금하셔서 디자인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하셔서 지금 제안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두겹 입니다 안에는 시폰 약간 덜 비치는 두꺼운 도비를 썼고요 밖에는 이렇게 비치는 시폰으로 샬라 샬라 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박았구요 여기부터는 요렇게 요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두겹 이죠 폭은 52cm 폭으로 앞뒤 다 52cm 에서 밑이 넓은 기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요 벨트는 지금 한 7cm 에 고무 벨트 탄탄한 벨트로 이렇게 노출해서 박아 줬구요 예 밑단을 이렇게 인타로그로 쳤습니다 요렇게 a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오폼도 조금 나구요 예쁩니다 어 그리고 요새 옆라인 에다가 조금 더 장식을 하시면 가격은 좀 더 올라가겠지만 더 멋진 의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